주사위와 컵으로 할 수 있는 다이스 스태킹을 연습해보려고 합니다. 주사위는 2cm짜리로 준비했고 컵은 다이소에서 적당한 걸로 골라왔습니다. 전 설명을 드리면 컵을 그림처럼 좌우로 움직이며 주사위를 하나씩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서대로 차곡차곡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세워서 컵을 들어주게 되면 차이가 세워지게 되는 신기한 요기입니다. 설명은 이쯤까지 하고 이제 바로 연습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게 컵 안에서 계속 쓰러지는게 느껴지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남들은 잘만되던데요. 그래서 장소를 바꿔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래도 바꿔서 시작! 어! of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능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대회가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묘기여서 전용 주사위와 컵까지 판매를 하고 있지만 가격이 조금 나가서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중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다이소 컵과 2cm 주사위를 검색해서 나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의 주사위로도 충분히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엔 무슨 도전을 할지 고민을 해보고 다음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